현재 공식적으로는 환경부의 분리배출 표시에서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없습니다. 이 부분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인 걸로 보이고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바닥에 보면 분리배추 표시가 양각이 되어 있어서 촉감으로 알 수는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고려하셔서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